Q. 강지훈의 첫번째 게임 아아.. 리시버 버섯 하지만 여기서 리 넷 또 한 번 선수는 뭐 서비스 범실이 안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서브 렛츠 맞고 넘어왔습니다. 찬스볼 점상황 3구 공격을 끌어나가고 있는 강지훈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김연소의 서브 아하 위로 남아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 강지훈 7대 4로 강지훈이 앞서 있습니다 자 지금 김연소 김연소 강한 서브 강한 서브 강지훈의 백 강지훈 서브 대각선 끝까지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지훈 선수가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가야할 텐데요 가야할 텐데요 강지훈 선수가 앞서 있고요 김연소의 서비스 네트와 모 강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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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의 서브권 돌아왔습니다 아하 백핸드 플레이 무거워 보입니다 동점상황에서 김연소의 서브 아하 김연소가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강지훈 선수 강지훈 강지훈 강진수 강선adores 선택을 먼저 하고 기술을 썼음 좋겠습니다 강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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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graders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강준수 선수가 본인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로 서비스는 김현소 강준수 선수가 할 것인지 김현소의 서비스입니다 강준수 선수가 할 것인지 김현소의 서비스입니다 강준수 선수 듀스 상황에서 서비스 퍼엔드 탑스피 자 김현소의 게임 포인트 강지훈 강지훈에게 있습니다 짧은 스피트입니다 김현소의 서브 김현소 김현소 백일 백일 두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또 한번 휴습니다 공격 준비 강지훈의 지미 김현소 비 다 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